오늘부터 추레급기 넘어옵니다 추레급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추레급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곱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르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래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곱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곱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치유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곱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상화를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용사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마였더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입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을 모르는 그 당시에 총리였던 과거의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애곱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동안 애곱 자손은 애곱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과 족장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원약 때문에 바로 이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다 이스라엘 번성에 불안을 느낀 애곱의 통치자들은 후환이 두루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번성을 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치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렵건데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데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도대체 뭘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몰입된 상태를 보고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상태를 말하죠 두려움을 느껴 이럴 때 거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감정에 몰입된 상태를 보고 우리가 두려움이라 이렇게 아마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은 추측일 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합할지 아니면 애급과 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는 말이 있는데 430년 동안 터전을 이루는데 나갈지 계속 살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추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여러분에게 어떤 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감정이 내가 어느 때 일어나던가 그리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의 두려움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려움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된 상태라 하는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 결혼한 지 5, 6년 차 되는 그 젊은 부부가 기도를 부탁하러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암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았고 8차에 걸쳐서 항남 주사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재발되면 약이 없다 관리를 잘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의사선생님들부터 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든 얘기 아니겠어요?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폴로잉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재발되면 약이 없다 관리를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매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리적으로 암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정신력이 약할까?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약할까? 이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 일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존재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재발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몸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몸의 컨디션이 좀 나쁠 때도 재발된 것은 아닌가 인터넷 검색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정보를 얻을 때에도 기분이 찜찜하고 울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 들어오는데 얼굴에 이미 수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심이 뭔지 아니 근심이라는 것은 문제를 골똘히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의 그 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 영이 메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내가 죽게 메이는다 하는 말을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만 메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에 메이는다 이런 고백을 갔는데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영이 메이게 되어 생명에 이른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해봐야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병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메이자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건 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건 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메이려면은 말씀 묵상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곤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친구 부인의 암투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친구 부인은 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찬송 듣기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부인에게는 찬송을 들으면은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송에 집중하게 되면은 찬송이란 게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찬송이란 게 뭡니까 곡조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찬송이란 것은 곡조 있는 간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깊이 듣고 몰입하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감격과 감사가 되고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진통효과가 있다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사랑 마음의 사랑 그리고 절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구짓고 무리칠 수 있는 영적 처방전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인간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육에만 매어 있어요 육에만 육은 크게 잡아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문제 요즘 심리학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어떤 의미에서 영적 문제가 우리 삶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소위 잡은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세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이고 설마 그런다고 설마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면요 이상할이 많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판단도 그르치게 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추게 되면 일상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면 여러분이 일상과 평온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골똘히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문제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난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밥 먹을 때도 그 문제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 문제 걸을 때도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가정, 경제, 아니면 질병, 아니면 자녀, 인간관계 다 떨쳐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문제의 그 영이 속박되어서 죽음에 이르고만 그래서 어느덧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돼요 수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우리 영을 사로잡히면 그것이 얼굴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어둠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렵겠지만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께 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늘 또 경험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애국의 통치자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추측해서 두려건대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어떻게 주어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린 하늘 백성으로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주신 생명력을 구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오늘 또 일천번제 헌금 각가지 내용을 담은 감사헌금 그리고 또 부활절 감사헌금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새벽이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물질은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쓰음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 부산한 발걸음 그리고 굳은 산 이런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큰 마음들 주님께서 헤아려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칠곡을 건널 때마다 삶의 고비를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차상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 삶의 기대를 가시는지 삶을 통하여 현장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년님 시공을 초월하신 성년님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육체를 한수하시고 자라셔서 회복의 노을난 기운을 경험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평화가 모든 즐거워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게 하시고 자유함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의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젊은 시절 충성했던 어른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출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답답하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 육체 위에 성령님이 임자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긍정적인 감정 기쁨 감사 소망 즐거움 행복 의미 보람으로 가득 찬 어른들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 어른들 책임을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해외에서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과 학문과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취직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에 둔 자녀들 그리고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자녀들이시다 보니 오늘 또 소근소근 주님께 아를 때 주님께서 오늘 밤에 잠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좋은 소식이 가정가정마다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파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는 우리 모든 그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